어 이야기꾼 입니다 아 코레오스 어 잎사귀가 떨어지기 한 것도 있지만 뿌리 잘랐죠 사실은 제가 3주 1년에 만에 왔더니 물이 거의 없어요 물 집어 넣은 거구요 얘도 마찬가지구요 햇빛 창가에 있는데 조금 아까 보니까 는 엄청나게 뜨겁더라구요 네 그러니까 얘들도 뭐 타들어가는 잎사귀들 여기처럼 지금 이렇게 타들어가는 잎사귀들 뿐만 아니라 여기 자체도 뜨끈뜨끈해요 그러니까 유리병에 놨다가 지난 여름에 발견했던 건 엄청 뜨거워 가지고 왜 얘가 시드시드 하지 보니까 유리가 뜨겁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리창에서 있으면서 뿌리가 이렇게 잘랐잖아요 그래서 얘를 삽목하려구요 원예상토로만 열심히 풀다 보니까 얘길 안했네요 이거를 이렇게 묶어서 여기다 이렇게 걸어 놓으면 이렇게 아주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거죠 뿌리가 너무 기니까 살짝 자르고 할게요 오른쪽 아이는 뿌리가 짧아서 그냥 두개를 한꺼번에 심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상터가 모자라서 안되겠어요 그리고 이 그 철사로 이렇게 지지대를 해놓고 그렇습니다 1분 이내로 편집해서 잘라서 올리면 되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그럴 시간에 여유도 없고 지금 편집 실력이 지금 교통사고 이후로 잃어버렸어요 다시 공부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좀 없네요 그래서 그냥 그냥 영상 올리죠 뭐 결국은 그래서 하나에 하나 있었고 한 곳에 두개 있었는데 얘는 뿌리가 너무 자라서 잘라버렸구요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은 길이가 그렇게 그다지 길지 않아서 그냥 심었고 그 다음에 얘들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 분재용 나무를 사서 분재로 키우는게 아니라 저는 그냥 화분에다 그냥 나무로 키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소중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구요 비싼 걸 사서 싸게 키운다고 그렇지만 저는 분재해서 키우는 걸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원래 산목 같은 거나 가재치기도 참 싫어해요 왜냐면 마치 사람의 팔다리 자르는 것 같아서 물론 그러면서도 뿌리팔이 나오면 죽이고 있네요 지금 보면 근데 제가 보면 지금 솜깍지 벌레에 비하면 뿌리팔이는 귀여운 수준이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더 무서운게 총채벌레 총채벌레가 엄청 무섭습니다 총채벌레가 셀럼에서 나오는데 새로 사무실에 갖다 놓은 그 셀럼은 새로 다른 곳에서 구입해서 갔는데도 개도 총채벌레가 나와요 와우 독보수에서는 흰 솜깍지 벌레가 나왔고 셀럼은 그게 호프셀럼 그거에서는 총채벌레가 나오네요 그 총채벌레가 지금 저의 그 계속 기다리고 있던 카라 카라에게도 영향을 줬어요 카라 잎사귀에 생겨서 올 올해 다 잘라버리고 그 구근을 채취해서 냉장고에 저온 처리했다가 심었는데도 이 아이들이 또 총채벌레가 나오네요 어우 구근 속에도 숨었었나요 이해가 안되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어쨌든 총채벌레 때문에 총진탁도 싸보고 그랬는데 잘 안되구요 지금 총채벌레를 퇴치하는 방법은 유튜브를 뒤져봐도 잘 우리 친환경으로 하는 건 없구요 농약을 써야 되는 것 같아서 그냥 하나씩 제가 살생하고 있습니다 살생은 그 말하고 불교에서는 그러는데 살생을 지금 화초 키우면서 작은 벌레들을 죽이고 있어요 죄송해요 어쨌든 오늘은 이 3개의 코레우스를 물 삽먹했다가 이식합니다 그리고 얘 물을 주면 화분의 높이까지 했기 때문에 좀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잘 자라면 다시 분갈이 하고 이거는 나눔 신청 받았으면 좋겠네 제 구독자가 천명이 되는 날 코레우스 이거는 같지 않을까 사실은 야심작으로 몬스테라를 하고 있었는데요 몬스테라의 가장 생장점이 살아있는 그 부분이 나오다가 제가 왔다갔다 건드렸는지 죽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또 구독자 나눔 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코레우스가 될지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호려 하는데 저도 제가 공개되는 거가 두렵지만 그걸 받으러 오는 사람도 공개되니까 그래서 신청을 안 하시는지 아니면 제가 한정된 게 서울 아님 부산 이어서 집이 부산이고요 사무실은 서울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곳에서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레우스의 물산목 후에 이식 제가 말하는 건 이식이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흑산목처럼 좀 더 뿌리가 안정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분갈이 하면 굉장히 잘 자라요 감사합니다 돼요